키움증권 연금대축제.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연금 ETF 첫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전일특징류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 동시에 매매했던 종목들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어제 뭐 외국인과 기관은 다 팔았어요. 개인만 많이 샀는데 특히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기관투자가들의 대거 1조 원이 넘는 매도가 왔죠. 하지만 외국인 투자가들, 매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화이트밴, 인수하면서 종합제약회사 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종합제약회사로 가는 건지 약판매 회사로 가는 건지 실제로 약을 만들고 그런 때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밖의 LG화학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와 현대모비스가 외국인들 주요 매수 대상이 됐고요. 삼성전자하고 삼성STI, 카카오, 포스코케미칼은 좀 매도가 나왔네요. 코스닥에서 기관투자가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한 것이 카카오 한진칼, 한진칼이 눈에 보였어요. 여전히 남매들 간에 갈등이 있는 모양이죠. 포스코케미칼과 아시아나항공 등 매도는 뭐 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쏟아부었군요. 삼성전자 3,600억, SK하이닉스 1,500억, 그리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셀트리온 이렇게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제넥신과 시젠을 매수했고, 차바이오텍과 셀리버리, KH바텍은 매도를 했습니다. 국내 기관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차바이오텍을 샀고, 셀리버리, ITM 반도체, KH바텍 이렇게 매매가 있었는데요. 차바이오텍은 어제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블락이 돌았을까요?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를 매도를 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그리고 키움증권 상위 고객분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많이 한, 정보튼을 보도록 하면요. 제일 위에는 LG화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밖의 셀트리온과 카카오, 한진칼, 시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LG화학은 794억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고, 셀트리온은 553억, 카카오 475억, 한진칼 450억, 시젠은 138억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순매수가 차트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부터 볼까요? 시젠. 시젠이 코로나 진단키트로 아주 급등해서 14만 1,400원을 찍고 난 다음에 쌍봉을 만들어 놨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좀 더 조금 더 들어 올려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추세는 괜찮습니다. 나머지 장기 이동평균선들하고 이격이 있기 때문에 옆으로 좀 기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이제 이동평균선하고 닿았을 때, 만났을 때, 어떤 방향을 보여주느냐 하는 게 관광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한진칼입니다. 한진칼은 제가 참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내부적으로 도장을 찍느냐, 아니면 또 그래도 남매들인데, 극적으로 만나서 뭐 저게 또 화해, 그지만 풍토는 화해할 때 풍토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너무 이제 뉴스에 흔들리게 되면 이거는 뭐 옳지 않은 상황이 되겠죠. 아무튼 한진칼 매매 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신경 써서 매매 하시길 바라겠고요. 카카오. 자 카카오. 이게 지금 상승 페난트형이 완성돼서 올라간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상승 페난트형이 완성되면 그 전에 급등한 전세가 모습이 또 급등을 나타나야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전 고점을 어떻게 넘기는지, 이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뭐 어제 윗골을 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재료가 나왔죠. 아마 이때부터 뛰어 올라간 것은 그 재료를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이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뭐 공정공식이기 때문에 몰랐다. 이런 얘긴 하지 맙시다. 우리끼리 선수들끼리 왜 그래요. 먼저 들어왔겠죠. 이제 소분을 사고 뉴스에 팔아라. 뭐 그런 일이 되겠고요. LG화학. LG화학. 오, 괜찮아요. LG화학 요즘에 뭐 뿜어올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도 거래도 좋고 2차전지 주도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자 마지막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렇게 팔아졌겠으니 제일 위에 있겠지요. 셀트리온도 어제 관심을 끼어놨습니다. LG화학. 삼성에세 신풍제약. SK하이닉스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육아증권 시장에서 거래가 제일 많았던 종목이고요.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넥친. ABL바이오 셀트리온제약 빅텍. 녹십자 랩셀. 엔지캠 생명과학 레오캠 바이오. 녹십자 웰빙. 이런 종목들이 거래대금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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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